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이 또다시 내일은 국민가수라고요 초대형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역 예심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거 기대됩니다 그동안에는 미스트로 미스터 트롯이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트롯 열풍 트롯 신드롬을 만들어낸 tv조선이 이번에는 모든 장르를 포함한 초대형 프로젝트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를 준비하는데 올 하반기에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4회는 국민 MC 김성주가 맞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상금이 3억입니다 3억 미스터 트롯이 1억 미스터 트롯 시즌2가 1억 5천인데 상금에서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장르의 가수가 참여할 수 있고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초기에는 20세 미만으로 한정해서 이 오디션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왜 젊은 사람을 한정해서 하느냐 케이팝 스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전 영역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20세 미만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걸 다시 포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대형 프로젝트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게 tv조선인데요 과연 미스터 트롯의 그 열풍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원 물결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상관없다 장르 상관없다 국적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스 미스터 이렇게 성별 차이가 있었고요 트롯 이렇게 장르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내일은 국민가수는 무슨 케이팝 트롯 모든 장르를 포함한 진짜 케이팝의 주인공 가수를 뽑는 그런 오디션을 올 하반기에 방송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역 예심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마감이 4월 30일입니다 마감이 4월 30일에 마감이 되고 5월 9일 부산에서 예선을 치르고요 대전은 5월 15일입니다 보이시죠 광주는 5월 16일 강원도는 5월 19일 경기도는 5월 22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은 5월 23일 이렇게 예선이 진행이 되고요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tv조선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요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 동영상 그리고 얼굴 사진 한 장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가 4월 30일까지고요 서류 심사를 거친 이후에 2단계로 지역 예심을 아까 그 일정대로 치르고요 5월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는 제작진 예심이 있습니다 이 제작진 예심을 통과해야 100명 정도의 방송에 나오는 말하자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참가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방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방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2021년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 컨셉이 나이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갈망하고 있는 대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초대형 프로젝트 오디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각종 오디션에서 참가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고수 동요대회 청소년 가요제 등 각종 대회 수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전현역 가수 전직 가수도 좋고요 현역 가수도 좋다는 얘기예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실력 있는 학생 그리고 지역별 행사 가수 무명 가수 비운의 가수 국악 뮤지컬 성악 팝페라 재즈 어느 모든 장르의 보컬리스트를 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내일은 국민 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예심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6군데에서 예심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제작진 최종 예심을 거쳐서 방송에 나갈 100명 전후위의 참가자를 결정하면서 하반기부터 방송이 시작되는 내일은 국민 가수 정말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미스 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트롯 열풍 신드롬을 만드는 TV 조선이 기획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어서 지원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국민 가수가 또 대박을 치지 않을까 또 다른 신드롬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일은 국민 가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했던 미스터 트롯의 시즌2는 일단 보류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 개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트롯의 시즌2는 유보, 보류가 됐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미스터 트롯의 탑6의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스터 시즌2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또 인기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의 시즌2는 당분간 유보하고 올 하반기에 TV 조선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내일은 국민 가수가 지금 예심 일정을 확정하고 5월달에 예심을 할 예정이고요 4월 말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상금은 3억 원입니다 아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각 방송이 트롯, 케이팝 이렇게 장르를 구분해서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총집합에서 모든 장르를 망라한 초대형 프로젝트 오디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내일은 국민 가수가 4월 말까지 지원서를 마감하고 5월 중에 기역 예심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